연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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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권리님!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자전으로 사시고 축하드립니다 네 화이팅 한번 해봐요 아문...아문님 반갑습니다 하드템 앞으로 만나물 하러 기대하겠습니다 네 오른쪽, 오른쪽, 오른쪽.. 표지 자, 잠시 놓치고 risque 이제 더 안으로는 안으로는 진짜 둘, 셋 더 가고 더 가고 더 가고 자, 기다렸다가 들어가! 아 아아 오와 손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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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 더 가고 하나 둘 들고 오케이 속도 내고 더 크게 돌면서 자 돌면서 더 속도 내면서 들고 세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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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100점 아 세게 밟고 올라온다 오케이 잘하고 올라오고 밟고 밟고 잘하면 알겠지 이제 아 익숙하게 아주 스무스해 이제 좋았어 아 거기서 이제는 올리고 앞으로 몸매 앞으로 몸매 앞으로 바깥게 바이버 밟아 자 몸을 앞머면서 이거봐마 훨씬 가 우중 라이딩 초보분들을 모시고 잘하고 있습니다 자 자세 낮추고 약간 이런 식으로 타는 거 이렇게 어 재밌게 타세요 자, 타 보세요 자 브레이크 너무 많이 잡지 말고 커서 서서 앉지 말고 커서 자 그대로 내려온다 자살 낮추고 더 낮춘다 자살 더 낮춘다 오케이 브레이크 너무 많이 걸었어요 좀 더 풀어도 돼 좀 더 풀어 매고 자 넘어가 그냥 넘어가 겁내지 말고 오케이 똑같아 계단 내려오는구나 오케이 잘하고 브레이크 살짝을 해보면서 오케이 그대로 내려오세요 그대로 겁내지 말고 내려와봐 아 몰라 타질 못하잖아 근데 잠깐만 브레이크 놓고 천천히 천천히 수다 쏘아 알았어 불안감 때문에 넘어지네 타니까 탈만 하죠 두려움을 깨어내 두려움을 자 세게 세게 밟아 밟아 오른쪽으로 왼쪽 오케이 계속 그냥 가 겁내지 말고 그냥 가 거기서 털은 데 하고 페달 놓지 말고 더 밟으면 돼 더 세게 간다 세게 간다 그래서 밟아준다 더 세게 치고 올라가고 치고 올라가고 일어나 밟아 밟아 오케이 계속 밟아 자 할 수 있습니다 이쪽 오고 이쪽 왼쪽으로 왔다가 꺾어 천천히 천천히 근데 레이지 말고 그냥 그냥 가 오케이 잘한다 천천히 단차 그냥 내려가고 그 다음에 브레이크 해갖고 천천히 자 그냥 가 그냥 프로그램 되고 잘하네 자 치고 올라온다 계속 계속 단차 있으면 일어나야 돼 앉았잖아 앉았잖아 일어나세요 자 세게 치고 간다 겁내지 말고 앞에 들면서 팍 치고 올라가 계속 밟아 밟아 그렇지 할 수 있잖아 아 완전 잘하면서 이거 아무것도 아니고 겁먹어갖고 한 번만 더 하고 와 진짜 아 재밌어 와 진짜 힘들다 진짜 잘 탔어 지금 영상 나왔어요? 네 나왔어요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너무 있는데요 난이도가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요 연습하라고 되고 딱 원하는 길을 갈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할 수 있어요 와 준다고 잡아 준다고 예 자 겁나지 말고 천천히 내려오세요 이쪽으로 이렇게 돌아가서 내려가면 되는 거야 타야돼 타야돼 이렇게 크게 도세요 겁나지 말고 편안하게 몸 릴렉스 여기까지 아무것도 아닙니다 천천히 천천히 브레이크 잡으면서 내려와 왼쪽으로 왼쪽으로 갔다가 크게 돌고 크게 돌아 돌아 너무 늦어 너무 늦어 너무 늦어 너무 늦어 너무 늦어 다시 왔다 와 겁나가지고 지금 오질 못하잖아 무서우니까 아까 계단 내려오듯이 그냥 쭉 하고 내려와요 그냥 내려와야 돼 안그러면 그냥 자빠지는 거야 괜찮아요 괜찮아요 메탈 털리지 쫄아서 그래 쫄아서 그래 쫄아서 내가 지금 타보니까 스탠딩으로 하고 내려갔다가 조금 섰다가 스탠딩으로 했다가 하면 할 수 있는건데 exercici 고생했습니다 학생님 10년동안 꿈꿔왔던 mtv어랑은 좀 틀리죠? 하하하 전기 자전거 사셨는데 부서질 때까지 타봐야죠 와 진짜 영상 못 담아서 그렇지 몸 날리고 장난하는 거 진짜 영상 못 담아서 그렇지 너무 난리가, 장난이咬다 고생하셨습니다. 고생하십니다. 가죠 이제. 호야미 홍보 어쨌든 처음 병원 했는데 앞으로 하고 싶은 마음이 더 많이 생겼습니다. 되게 잘 드시더라고. 진짜 더 하고 싶은 마음이 많이 생겼습니다.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